신선하다? 안녕 난 옆반 나연이라고 어, 안녕? 난 세윤이라고 해 세윤아, 나 다음 국사 시간인데 책을 안 가져와서 교과자 좀 빌릴 수 있을까? 어, 물론이지 편하게 빌려 써도 돼 공방은 나중에 너도 뭐 안 가져오면 나한테 빌려? 어 옆반 친구 있으니까 좋네 빌려주고 빌렸을 거 세윤아 어 혹시 너 리코더 있어? 어, 리코더? 너만 괜찮으면 난 괜찮아 세윤아 고마워, 잘 쓸게 애초에 나연이에게는 그 무엇도 빌려주지 말았어야 했다 애초에 나연이에게는 세윤아, 세윤아 나 운동화도 좀 빌려줄 수 있어? 어, 미안 나 빨아서 안 가져왔어 거짓말 거짓말 몰랐네 세윤씨가 준비 완료! 세윤아, 나 가방 좀 빌려주라 가방도? 고마워 나 안경 좀 교복도 네 친구 상철이도 좀 상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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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눈썹도 좀 옆반 친구 나열이는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빌려갔고 결국 내가 되었다 몬빵 콜 더 이상 못 참아 야! 야 이거 내 안경이잖아 내 신발 상철이 데려갈 거야 아, 하마터면 나까지 잃을 뻔했어 아, 뭐야 고프